2003년 3월 이라크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미국이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온 것이죠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미군 해병대 팀장 맷 데이먼 형님과 대원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어느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군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말이죠 팀장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태원들 역시나 최정의 엘리트들답게 엄청난 팀워크와 현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독 마스크까지 착용 완료 만약에 사퇴를 준비하는 태원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벌써 몇 번에 걸친 출동에서 허탕면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명분과도 같았던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미국 국방부 간부들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수색작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어떠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었으니 미국에서 파견 온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헛수고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보 출처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는 주인공이었지만 국방부 초고위 간부들 앞에서는 그런 의문조차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CIA 국장님 그들 또한 매번 허탕만 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명령은 명령이었기에 또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태원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지 주변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 한복판 공터에서 또다시 헛수고를 해야 했던 태원들 그들 앞에 현지 주민 프레디가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뻘짓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임무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던 주인공 새로운 정보 제공자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보 제공자와 함께한 현장 그곳에는 정말로 무장 개안들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제압에 들어가는 태원들 건물 내부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예상보다 강력하게 저항해오는 괴한들 그 사이 중요 용의자 한 명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을 잡아다 신문을 진행하는 주인공 도망친 용의자가 이라크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신문을 이어가는 주인공 컵에 질린 집주인은 정보 제공을 대가로 신변 보호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으로 날아오는 헬기 부대 그들은 미 국방부 직속의 긴급대응팀이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모든 인질들을 끌고 가버리는 긴급대응팀 증인의 소지품까지 내놓으라 어거지를 부리고 있네요 그렇게 시작된 몸싸움 결국 모든 주머니를 확인하고 나서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인의 수첩은 프레디가 가지고 있었으니 도망가다 딱 잡혀버린 프레디 그는 미군의 난폭한 행동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인들에게 미국 군인은 침략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상황 점검을 위해 연합군 본부를 향하는 주인공 그곳은 이라크 왕궁을 점령해서 만든 그린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 다르게 호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연합군의 휴양지 같은 곳이었죠 다시 만난 CIA 국장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는 주인공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스카웃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복장을 갈아입기 위해 숙소로 돌아가는 게 주인공에게 나타난 여기자 그녀는 미군을 움직이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단독 보도했던 장본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영상탐 몇 초 만에 해병대에서 CIA로 전직해버린 슈퍼나카산 맷 데이먼 형님 그는 납치된 인질들에게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CIA 요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감옥으로 향하는 주인공과 통역을 도와줄 프레디까지 긴급 대형팀에 납치되었던 인질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두 사람 하지만 엄청난 고문에 이미 만신창의가 되어 있던 인질 그는 장군이 요르단에 갔었다는 마지막 정보와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주인공이 향한 곳 그곳은 여기자의 숙소였습니다 여기자의 기사 속 대량살상 무기의 존재를 제보했던 첩자의 정체가 바로 이라크 장군이라는 것이었죠 CIA 본부로 돌아온 주인공 그동안 국장은 수첩 속 정보 해독에 성공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장군의 비밀 아지트 주소였던 것 비밀 아지트를 찾아갔다 장군의 최측군을 구하게 된 주인공 최측군에게 장군과의 만남을 부탁하게 되었으니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 주인공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을 만나기 위해 뒤따르던 주인공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으니 주인공은 졸지에 납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해병대 사령부 납치된 주인공을 추적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인공이 끌려간 곳 이라크 장군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자 말하는 주인공 그러나 장군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라크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장군 하지만 미 국방부가 원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정보였으니 장군이 진실을 전달했던 대가는 미군 암살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뿐이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미군의 구조대에 몸싸움에 들어가는 주인공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던 장군의 경호원 곧바로 추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으니 마치 전쟁 한복판을 방북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추적이 끝 드디어 따라잡을 수 있었던 장군 하지만 국방부 긴급대응팀의 목적은 주인공의 구출이 아니었으니 장군을 암살하려다 저지당했던 긴급대응팀장 결국 장군을 죽인 사람은 그동안 주인공을 도왔던 프레디였습니다 그는 이라크가 전쟁에 휘말렸던 이유가 장군 탓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모든 사건이 끝나고 예정대로 이라크의 모든 기관을 재정비하는 미 국방부 주요 기관의 모든 인원들을 미국 친화적인 인물로 대체해버렸네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주인공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의 말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자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일 그 안에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까지 천부에서 말이죠 의문에서 시작된 임무에 대한 불신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전쟁에 대한 검은은무까지 맷 데이먼 형님의 명품연기로 더욱 긴장감이 넘쳤던 전쟁 액션 스릴러 그린존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진 영화 과연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로 세계 평화였을까요?